안녕하세요 금태산약초 박주호 입니다 오늘 고산지역 산산산행을 하면서 산마 못 봤습니다 오늘 산마 엄청 타서 발목이 우리 이하에 아픕니다 이제 산적밭을 통해서 하산중인데 이런 지역은 정말 좋습니다 이 자료로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자생지역이 좋습니다 이 흙 자체가 본래 뭉치면은 이거 흙에 흙이 아 장갑좀 끼고 장갑 끼는다 삶이 되는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꼭 뭉친 상태에서 이렇게 깨면 이렇게 보슬보슬라 일어납니다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든 삶이 됩니다 산을 심어 놓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지역하고 이 한 근 한 한편 가까이 되는데 이 지역에 이 삶을 심어 놓으면은 고산지역이기 때문에 사람 손을 타면은 할 수 없고 인데 씨앗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무종을 가져와서 심은 나무 위에 잘 자랍니다 뭐 쾌기만 하지 말고 심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금재생약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